그럼 지금부터 이 MySQL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GUI 기반의 MySQL Client인 Workbench라는 프로그램의 사용법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검색 엔진을 켜시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검색해보세요 mysql-workbench mysql-workbench 그러면 이렇게 Workbench의 공식 페이지가 나오고요 거기서 다운로드 now 버튼을 누르시면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페이지로 가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Workbench의 운영체제를 선택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자신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다운로드하시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를 하시면 왼쪽에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과 같은 프로그램이 아마 보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오른쪽 화면은 제가 MySQL 모니터를 실행하면서 여러분이 익숙한 MySQL 모니터의 이러한 기능이 Workbench에서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한 비교군이에요 우선 우리가 MySQL 모니터를 쓸 때는 이렇게 하죠 이것은 MySQL 모니터라는 클라이언트를 실행하라는 뜻입니다 사용자죠 root 비밀번호를 입력하겠다는 뜻이고요 이거 우리 지금까지 안 썼거든요 localhost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마이너스 h 는 호스트의 약자입니다 호스트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각각의 컴퓨터가 호스트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실행하려고 하는 MySQL 모니터라는 클라이언트로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컴퓨터에 있는 MySQL 서버에 접속하려고 하면 여기 마이너스 h 부분에다가 그 서버에 해당되는 컴퓨터의 주소를 적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구글 직원이면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페이스북이면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우리의 MySQL 클라이언트와 MySQL 서버가 같은 컴퓨터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MySQL 클라이언트가 설치되어 있는 그 컴퓨터 자신을 가리키는 약속된 특수한 도메인이 있는데 로컬 호스트에요 그리고 저것과 똑같은 의미의 IP 주소는 127.0.0.1인 거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것을 쓰지 않고 엔터를 치면 그냥 암시적으로 MySQL 모니터와 MySQL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MySQL 서버를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생략된 거에요 그럼 여기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하시면 MySQL 모니터에 이렇게 접속이 됩니다 이것과 똑같이 MySQL 서버에 MySQL Workbench라는 클라이언트가 접속하는 방법은 일종의 북마크 같은 방식으로 해요 접속할 때마다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는 거 얼마나 귀찮아요 그래서 여기 더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화면에 뜨는데 여기에다가 MyServer 라고 이렇게 적어졌습니다 커넥션 메소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그냥 TCPIP로 하시고요 그리고 호스트네임은 127.0.0.1은 MySQL Workbench가 설치된 컴퓨터에 MySQL 서버에 접속하겠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포트는 그냥 저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유저네임은 root 이것과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비밀번호는 만약에 저장하고 싶으면 여기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Test Connection 이라고 누르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만약에 이걸 localhost로 하면 이렇게 에러가 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에러가 나시면 IP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자신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OK를 눌렀을 때 Successful Made 라고 시작되는 화면이 뜨면 성공적으로 테스트가 된 겁니다 OK 그리고 OK 그 다음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 클릭 이렇게 클릭하면 반가운 이름이 보이네요 Open Tutorials 우리가 MySQL Monitor를 통해서 생성했던 데이터베이스가 보이죠 그럼 저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우리가 어떤 명령을 내리고 싶다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 밑에 이 밑에 Active Schema Changed To OpenTutorials 라고 뜨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내리는 여기 Query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내리는 명령은 OpenTutorials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해서 실행이 되는 겁니다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여기 보시면 번개 표시가 있거든요 클릭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MySQL Workbench을 사용할 때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만약에 스키마를 만들고 싶다 그럼 위쪽에 보시면 Create a new schema In the Connected Server 라고 하는 옆에서 폭주족이 지나갔죠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뜨거든요 여기에다가 Workbench 라고 하고 밑에 Apply를 클릭하시면 바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해당되는 SQL문이 화면에 보여요 그리고 Apply를 하면 그때 저 SQL문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잘 실행이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모니터에서 ShowDataBasis 라고 실행을 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Workbench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Workbench라는 스키마를 생성했으면 이제 이 스키마를 더블 클릭하시면 밑에 Active Schema Change Workbench 라고 나오죠 그 스키마가 이제 활성화가 된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이 표를 만들고 싶다 그럼 여기에 보시면 Create a new table in the active schema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테이블을 만드는데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스키마를 대상으로 해서 라는 뜻이에요 이런 것처럼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뜨고요 여기에서 New Name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스키마의 이름을 적는 거죠 Topic 그리고 여기 Colum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는 id int 그리고 primary key는 pk 예 그 다음에 autoincrement 그리고 nn은 not null의 약자입니다 뭔지 아시죠? 그리고 여기에는 title 그리고 이 부분은 bacha 예를 들면 30 이렇게요 그리고 title은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nanner을 비워두시고 그 다음에 description text 그리고 그 다음에 created 여기는 date time 여기는 텍스트가 맞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author id 여기는 int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밑에 apply를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뭐가 나와요? SQL 문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MySQL Monitor를 쓰건 MySQL Workbench를 쓰건 모든 클라이언트들은 결국에는 MySQL 서버에 전송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제어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이 나중에 파이썬이나 PHP나 Java와 같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을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넘지 못해요 개념적으로 결국에는 그런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하는 일은 SQL 문을 생성해서 그것을 서버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좀 이해하기 힘드시겠지만 자차로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Apply를 누르면 실행이 됐고요 그리고 Workbench의 Tables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Topic이 추가가 되었고 여기 있는 Topic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면 안되네요 여기 보시면 조그맣게 이걸 눌러 보시면 이런 화면이 뜨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값을 입력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타이틀은 MySQL Description은 MySQL is... Created은 2018년 01011 이렇게 하고 Apply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Insert 문이 생성이 되고 Apply를 하면 MySQL Workbench가 저 SQL 문을 실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달라고 한 일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퍼포먼스 같은 걸 클릭해보면 데이터베이스가 엄청나게 많은 사용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상의 영향들을 받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CPU 점유율이라든지 메모리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네트워크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보여주는 기능이고요 Instanc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끄거나 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백업하거나 다른 서버에다가 이전 같은 거 할 때는 데이터 Export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GUI 방식으로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드렸고 중요한 것은 MySQL Server라는 것이 있고 MySQL Client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나쁜 점은 복잡해졌죠 좋은 점은 MySQL Server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MySQL Client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MySQL Client가 있고 이거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MySQL Server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웹 애플리케이션과 모든 앱과 또 모든 데이터 분석하는 시스템들은 본질적으로는 모두가 MySQL Client입니다 그렇게 치면 이 세상에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MySQL Client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렇게 해서 MySQL Client라는 여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에게 잘 맞는 MySQL Client를 만나시기 바랍니다